이걸 몰라서 여태 비싼 돈 냈었네요. 요즘 불고기 외식 한 번 하려면 1인분에 2만원 우습잖아요. 그것도 꼴랑 150g의 수입산인데도요. 근데 이건 한우에다가 양념 재료도 100% 국산인데 800g에 16,900원.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고. 맛은 말해 뭐해요. 한우잖아요. 양념도 단짠단짠 자꾸 당기는 맛. 결국 서로 먹겠다고 난리 나더니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대요. 진작 이걸로 해줄걸 괜히 비싸게 외식했지 뭐예요. 100% 국산 한우 불고기 800g 16,900원.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특가일 때 들어가세요.